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식 피시주의입니다. 해 줘. 내놔. 이게 종말 될 거냐. 인근식 작가는 긍정론이고 저는 부정론인 겁니다. 이거는 해결 안 된다. 마지막에 터질 때까지 갈 거다 이야기죠. 조선식 정치적 올바름.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 월스트리트저널의 정치적 올바름의 경제학이라 해가지고 이 롤랜드 플라이어라는 분이 1990년대 대학을 다닐 때는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할 수 있었대요. 미국의 대학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하니까 지금은 성과 관련된 주제나 인종과 관련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대학에서도.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다룬 겁니다. 표현의 자유가 거의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러면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의 캠퍼스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이게 미국식 피시주의의 폐행 겁니다. 그런데 이 임근식 작가가 오늘 이 임근순 작가 두 분이 아마 전쟁사에 관한 책을 많이 쓰시는 모양입니다. 임용환 소장도 그렇고 임근순 작가도 전쟁사를 많이 쓰시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해 줘 내놔 아주 예리하네요. 임근순 작가는 한국의 페미니즘하고 광주정신이 그야말로 피시주의의 대표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한국 사회를 어마어마 망가뜨리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임근순 작가에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식 피시주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조선식 정체성 정치가 뭐냐면요. 페미니즘과 광주정신입니다. 해조와 내놔 정치권력을 쥐고 있지만 자신들의 약자성과 피해자성을 과장해서 무기화식에서 끊임없이 해조와 내놔를 일삼고 있습니다. 공짜를 권리라 생각하며 행포를 일삼던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가장 피곤한 사람들은 피해의식으로 이런 무장된 사람들인 겁니다. 그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조선식 피시주의가 페미니즘과 광주정신이고 그게 바로 동진의 양면관계가 해조 내놔 그럼 이게 언제 종결될 거냐. 임근순 여러분 작가는 희망을 가지지만 저는 희망을 안 가집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피시주의의 종결 해조와 내놔가 여러분 끝장을 내는 데는 파우이 왔을 때 여러분들 끝장이 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질긴 겁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이 했던 거 제발 거짓말 하지 말라 제발 공짜가 말하지 말라 그게 뭡니까 그냥 우리 피 속에 흐르는 겁니다. 그게 그냥 복구가 된 겁니다. 복원이 된 겁니다. 본 너게인 한 겁니다.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합리고 이승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으니까 해줘 내놔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여성 비판하면 닥치고 여성 해모론자가 되고 호남 조금이라도 까면 지역차별주의가 되고 하나 더하면 신토부인데 농촌이 약자인가 소선거구제 하에서 너무 과잉대표돼서 문제 아닌가. 장바구니 물가가 미쳐 있어도 아무도 수입관세 철폐와 기업농 이야기를 못하는데 농촌이 약자냐야. 여성 호남 농촌 노동조합까지 거짓 약자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사회가 멍들어가고 정작 생산 일성에서 묵묵히 일하고 위험노동을 감수하고 국방의 힘경을 독박 쓰고 부가가치 자체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기죽은 채 늘 무시당하고 조롱당한 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가난이 권력이 되고 건면성실이 뭡니까 죄가 되는 세상이라는 이야기가 시청자들한테 튀어나오는 겁니다. 사회가 사회로서 기능을 못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사회 인센티브 체계가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한 것은 여성들과 호남의 집단이기주의 그것을 대표하는 페미디즘과 광주정신 이른바 해주와 내나라를 압적시켜 말할 수 있는 두 집단의 쥐라리 한국의 PC지고 이른바 조선의 정체성 정치가 아닌가. 여성이니까 그저 약하고 피해자는 무조건 해주와 내놔. 전라도니까 그저 약하고 피해자는 무조건 해주와 내놔. 농촌도 선량한 피해자는 그저 해주와 내놔. 피해시의 강함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건 뭐 병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고치기가 힘들어요. 설득이 뭐 안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예리한 이야기를 대한민국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임건순 작가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내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정도의 여러분들 촌철살이라는 분석이 나오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여성과 호남과 농촌과 노조까지 거짓 약자들의 집단 이의주의가 대한민국에 멍들고 있다. 멍들고 골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치유하겠냐 이야기죠. 다들 제 잘난 맛에 사는데 이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저는 유튜브를 2019년에 시작했지만 대한민국 사회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겁니다. 한 30년 이상 정도 한국 사회의 변화를 보고 온 겁니다.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근대 시민 사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한국 사회는 처음부터 자유주의 정신이 여러분들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이니 자유니 선택이니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 몸에 그렇게 체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체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후천적인 교육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국가주의가 워낙 성행하고 거기다 이런 좌파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정신적으로 보게 되면 유화 단계인 겁니다. 민주주의 하기에는 상당히 과부하가 걸린 사회인 겁니다. 그래서 역주행을 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이제 마침내 선거까지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역주행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런 위험성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게 어디를 갈지가 그러나 뭐 낙담하지 않고 이야기는 계속해야겠죠. 얼마나 여러분들 칼같이 썼습니까 축사에 소 키우는 사람들보다 부족한 앞에서 약자성과 피해자성을 선전하며 울고불고 떼쓰는 것들이 훨씬 좋은 부위의 소고기를 선전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안 돼. 안 돼 더 이상 못 해줘. 너희들이 뭘 우리 함께 몇 개 났냐 소고기 먹고 싶으면 한 번이나 축사 청소하고 꼴 한 번은 뵈어야 되는 게 인간의 양심인 거예요. 인간의 양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훨씬 더 임근순 작가보다 더 비극적으로 제가 보는 겁니다. 안 그래도 소 키우는 사람들 다 이탈하고 있는데 부족한 앞에서 백날 들은 원체 떼쓰도 더 이상 너희들 떼쓰는 것 칭을 내는 못 들어줘.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게 다시 이렇게 가야지. 다시 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참 잘 쓰셨네요. 기자님들이 한국적 피시주의와 정체성 정치와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당장 트럼프주의의 바람이 한국에서는 일지 않은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 틀리는 겁니다. 임 작가는 긍정적으로 보고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공자는 없어. 무임성자는 안 돼. 해조와 내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뭐 아니죠. 끝까지 하겠죠. 나라가 예를 들면 박살이 날 때까지 할 겁니다. 너 줘 내놔 이렇게. 자 이러니까 조선식의 특질은 울고 먹는데 한 100년은 간다는 겁니다. 난로 먹고 해처먹고 대처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구워먹고 쪄서 먹고 고매먹고 우려먹고 절려먹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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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 끝이 있는 거죠. 파산이 되면 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언제까지 물건 잘 팔겠습니까? 그건 잘 봐야 되는 거죠. 지불 여력이 없어지면 그때는 뭐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 정부 보고 내놔 그렇게 할 거면 그건 안 되잖아요. 일본 정부 보고 내놔 해놔 이렇게 할 겁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머릿속에 세상에 공짜 정신이 없다는 상식 중 상식만 제대로 담겨 있어도 될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참 이 핵심을 꿰뚫는 그런 이야기를 임 작가가 하셨기 때문에 조선식 pcg의 본질을 한 번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런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고요. 자 이 상서 가운데 가장 난해한 요한계시록 주회. 여러분들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킹덤북스에서 나온 요한계시록 주회 한 번 이렇게 보시고 책이 조금 두텁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한국을 찾았던 정리정돈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답사기 그 다음에 이제 고추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공병호 tv의 열렬한 시청자께서 고추농사를 하고 있다니까 제가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 고추농사 여러분들 광고도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